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킬 때 F에 이 값을 과라 합니다. 여기 FT DT죠? 그렇죠? 그러면 우리 이런 걸 이제 많이 배웠을 텐데 처음부터 설명한다면 이런 내용이 FT에 SMALL FT에 한 부정 적분을 LARGE FT라 하자. 그러면 이 문제에서 A부터 X까지 SMALL FT에 DT를 했으면 계산은 여러분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통해서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합니까? LARGE FT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해요? A부터 X까지 적분해요. 그래서 LARGE FX 마이너스 LARGE FA 이렇게 나오죠? A부터 X까지 적분한다는 얘기는 A부터 X까지 이 함수의 부정 적분을 구해서 대입해서 계산합니다. 미적분의 기본 정리. 그럼 이렇게 계산한 이 식이 무엇입니까? 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입니다예요. 맞아요?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SMALL F니까 SMALL FT의 한 부정 적분을 LARGE FT라 할 경우, 이 경우 여기 있는 이 식. 양변 X에 관해서 미분합니다. X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LARGE F'X 상수니까 0이지요? 는 0이 얼마예요? 2X 플러스 3입니다. 이해하셨죠? 네. LARGE F'X가 얼마예요?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죠? SMALL FT의 한 부정 적분이 LARGE FT면 이걸 미분한 게 예라는 얘기예요. 뭐라고요? LARGE F'T를 미분한 것이 SMALL FT라고요. 이게 TT 들어가 있어서 헷갈리신다면 XX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 값이 얼마라고요? 이게 FX예요. 그래서 F2 값은요. 2, 2는 4에다가 3 더하니까 7 이렇게 나온 겁니다. 무조건 외워가지고 양변 미분하면 X 들어와서 FX는 이거 미분한 거예요. 과정은 이렇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이런 꼴 또는 이렇게 들어간 내용이 나온 문제들은 양변을 미분해서 해결하면 편리합니다. 라고 알아두는 것이지. 무조건 이거 미분하면, 얘 미분하면 여기 FX 나와요. 문제를 바꾸거나 식을 조금 바꾸면 여러분들 충분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. 이런 과정을 거쳐서 FX가 이렇게 도출되었구나라고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푸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겠죠. 이해하셨죠? 구분구적법을 좀 자세히 하느라 시간이 조금 가고 문제를 좀 덜 풀었지만 나머지 단원에서도 나머지 강의에서도 문제를 차근차근히 풀도록 할게요. 이 정적분 단원은 좀 기. 알아두는 문제를 올려줄 수 있고listed 신호화로도 작품으로 나와요.